이번 한주 시장은 또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강동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버크셔리치 강동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한번 주말에 휘청했네요.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긴장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외신 쪽의 지표들을 정리해주면서 스페인 국제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스페인 국제 수익률이 7.2%대 후반까지 올라왔으니까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포르투갈이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때의 채권 수익률이 7% 이상일 때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발렌시아 주정부가 손을 벌렸다 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이 불안심리에 휩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목요일까지는 이 지표가 올라와서도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금요일의 경우는 지표가 위험권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외신 보도 등이 좀 자극적인 것이 스페인 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도 지나가는 먹구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6월에 7%를 넘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도 발렌시아 주정부가 중앙정부에 손을 벌렸다는 소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나타난 그런 꼴이 되겠는데 스페인 문제가 좀 잠잠해져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동성이 좀 돌면서 생기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 주요 증시 보여주시는 표를 보면 아직까지도 저녁 이브닝 타이밍을 지나가는 겁니까? 좀 올라오는 증시는 없나요?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그렇게 종합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뚜렷한 특징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보면 스페인이 제일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 들어서 스페인 주가는 무려 27%나 폭락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만도 12%나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조금 위로 보면 우리나라 지수하고 브라질 지수가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위로 보면 독일은 유럽 문제의 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 중에서 제일로 지금 많이 오른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12%나 올랐습니다. 미국도 좋고요. 인도도 좋고 멕시코도 대단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하필이면 스페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테두리가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노란색 정도 되니까요.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지표 좀 볼까요? 투기적인 매수세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일부 상품 가격이 기후 영향 등으로 인해서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의 유동성 흐름의 변화를 보면 일방적으로 안전자산 쪽이거든요. 나라별로 보면 유럽 쪽에서의 유동성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유럽 내부에서도 지중해 연안국에서 독일과 영국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의 큰 규류 변화 중에 하나가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 경우를 보면 조금 특이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제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 금방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난 4월 이후에 떨어진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지금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문제가 안정이 되면 미국제 수익률은 2%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 이것이 정상 흐름인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율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좌측 상단에 달러화 동향이 되겠습니다. 달러화가 고공권에 올라오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좀 내려왔었거든요. 조금 안정화되었었는데 금요일에 다시 0.75% 오르면서 다시 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인 거죠. 달러 강세죠.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유로화 동향이 되겠는데 유로화는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금요일 날 스페인 문제 등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현재 환율의 급속한 변화는 달러화하고 유로화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머징 마켓 통화와 일본 엔화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머징 마켓 통화는 금요일은 내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하나가 상품시장 동향이 되겠는데 우리 앵커께서 이 CRB 주스의 강세가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가중치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국제유가도 반등을 하고 비철금속 가격 등등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이 빨간선이 되겠는데 빨간선 위로 지금 쑥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는 유럽 문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시장으로 유동성이 조금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겠고 이것은 금융시장에서는 양극화의 한 현상을 또 뒷받침하는 지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 반영을 해가지고 유동성 흐름이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는 캐리 지표가 되겠는데요. 중간중간에 박스 형태로 큰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의 움직임은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규류에서의 요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는 0.6% 정도 내려서니까 목요일까지 여러분 외국인 매수세를 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매수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외국인 매물이 일정 부분은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낮죠.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조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실적들 나오는 것 보면 기대를 높게 갖지 않아서 그런지 금융주나 기술주들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럽도 어렵고 경기도 좋지 않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수가 굉장히 낮거나 많이 떨어져서리라 생각을 하실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은 현재의 국면이 미국 시장의 경우도 리만 사태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리만 사태 당시에 다우지수가 7000포인트 아래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다우지수는 13000포인트 오르내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때하고의 차이가 많다. 또는 다우지수의 현재 위치가 지난 4년간의 최고치가 14000포인트인데 그 근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사상 최고치 근방이 14000포인트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는 대단히 글로벌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시장이 멕시코 지수가 되겠는데 멕시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가 3, 4일 조정을 받고 금요일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와 같이 일부 문제되는 나라 그리고 브라질과 중국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진 나라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차별화 양상 속에서 잘 가는 나라들은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유럽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실적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조정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인텔이 2% 정도 떨어진 것 그리고 시스코사가 1.9%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3개의 종목은 다우 지수에도 반영이 되고 나스닥 지수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3개 지수가 수요일은 아주 급등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양봉을 보시고 인텔도 수요일 날 아주 급등을 했고요. 시스코사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을 보시면 다우 지수가 무려 2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2%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이후에 눌림 조정의 성격도 있다. 이 기술주 3개가 미국 지수를 크게 건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혼란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를 보고 계시는데요. HGX 주택산업지표가 되겠는데 보시는 대로 아주 고공권이죠. 미국의 금융 주가가 좋지 않은데 이 지표는 0.6% 올랐거든요. 특히 톨 브라더스사가 주택산업지표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주가는 무려 4%를 급등을 하면서 수년간의 최고치를 경신을 냈습니다. 레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차별화 장치가 심하고 주택 관련 지표들이 혹은 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건 금융주가 아니라 주택 관련 주였었죠. 그렇죠. 주택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은 물론 약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상승 시도는 합니다. 우리 시장은 그 뒤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르지 않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월요일 변동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전략은요. 그렇죠. 미국 지수, 독일 지수, 멕시코 지수가 오를 때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조금 나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탄력적으로 변화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는 제일 큰 문제가 유동성, 수급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탄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탄력성이 줄어드는데 아랫방향으로는 그대로 탄력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세 지표를 보면 아랫방향으로는 뚝 떨어지고 윗방향으로는 오르지 못하니까 고공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은 아주 수평 상태를 이루는 삼각 쇠기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 아래의 둑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패턴, 여러 가지 차트의 패턴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11개의 주요 패턴 중에서 삼각 쇠기형에 대한 것이 아주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락 쇠기형의 경우는 이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을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에너지가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는 윗방향이든지 아랫방향이든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는 윗방향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생 뒤에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이 호전이 되어야 되는데 유럽 문제는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과정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지표는 나빠지는 흐름인데 주가는 선행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의 주가 상황은 올해 4분기 이유를 반영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4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미리 반영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8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이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도 기존에 가을 이후까지 가져가는 전략 종목의 경우는 홀딩하되 아직까지는 주식 사러 본격적으로 나설 때는 아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이번 한 주의 증시 흐름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버크처리치 강동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